안녕하세요. 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문에 나온 어떤 소설가가 쓴 칼럼인데 제목은 참혹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부와 차단된 곳에 서식하는 악이 세상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플러스는 소설과 영화에서 범죄수사물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런 장르가 생겨난 건 세상에 그렇게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픽션은 정제되거나 확장된 논픽션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깊이 방황하고 작가로서 오래 써보면 확신하게 된다. 현실보다 더 지독한 픽션은 없다는 것을.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부통령 당선 사퇴가 아니라 사퇴의 고려를 발표했던 이기붕이 떠올랐다. 선관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무식한 건 알겠으나 뭔가 극도로 절박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기붕이 1960년 3월 17일 서대문 자택 기자들 앞에서 엄격결에 말한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거 아니다. 와하튼 역할을 수행해줄 역사적 개소리는 언제 나올지 기대가 크다. 나 같으면 감사는 물론 수사까지 받고 말겠다. 안 그러면 만장일치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무서워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으니까. 선관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세워진 계기는 자유당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있다. 자유당 패거리 같은 부패를 보호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부정취업과 인사부정은 시대를 초월해 역사적 사다리의 시작점이 되곤 했다. 선관위원회는 세습비리만이 아니라 성범죄, 절도 등 하루가 다르게 추한 본세계 속속에 드러나고 있다. 이 더러운 비닐장판을 걷어올리면 우글거리는 버러지, 구도기 때만이 아니다. 어디로 이어진 이상한 글이 나올 수도 있다. 역사는 대체로 이런 우연에 의해서 폭발한다. 선관위원회는 한국인들이 대통령도 밥 먹듯이 감옥에 집어넣는 구미라는 사실을 까먹었나 보다. 이해한다.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다 보면 현실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다. 이기분 가족은 전원 권총 자살을 했다. 독립기관을 애치다가 감옥 독방에 갇힐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에서 치해법권은 없다. 선관위 일원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법관들이 사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특히 그렇다. 지난 대선 때 속구리 투표에 경악하고도 선관위원회를 그냥 둔 것부터가 이 나라가 모에 홀려있다는 증거다. 민주화 이후에 어느 시점에 사실상 선관위원회는 그 실회를 다했다.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조직이 앳단 섬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니 타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결정적 자기 모순이라는 게 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그런 예다. 선관위원회는 결정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이 선관위원회를 돌이킬 수 없이 불신하기 때문이다. 저런 선관위원회를 법에 따라 심판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멍청이고 바보. 국민들은 또 노예이며 현 정권은 망해도 싸다. 이 참혹한 아이러니를 어찌할 것인가. 성관위원회가 옛날의 자유당이다. 감사합니다.